지금 감독님이 안 계셔서 분위기가 저희 팀이 좀 많이 다운됐는데 그래도 오늘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작년에는 20개 쳤고 아직은 20개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좀 파워가 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타고가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밀어서 비결은 모르겠고 이제 좀 3할 중반 정도 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처음에 못 칠 때보다 마음이 편해져서 3타수 무한타를 치면 4타수 일한타 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편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지고 있는데 끝까지 많은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꼭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